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앞에 숭대관 선배 그리고 태진아 선배 두 분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막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이러나 도대체 어떤 무대길래 그러나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흥분할만 했네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멋지게 맞아주시고 정말 세계적인 이런 축제에 함께 있다는게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약간 들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 딱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200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그 행복했던 마음 잊지 못하는데 10년 후에 다시 한번 여수에서 세계적인 이런 축제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일생에서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할 이런 축제에 여러분들 오셔서 지금처럼 마음껏 만끽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네 오늘 노래도 정말 잘 나올 것 같고요 바람도 좋고 참 멋진 그런 밤입니다 두 번째 노래 그리고 세 번째 노래도 지금처럼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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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